수업 시작했다 앉아라 앉아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엔 아랍어를 배워볼 거다 혹시 질판에 써져 있는 글씨? 읽을 수 있는 사람? 저요 오 한번 읽어보렴 아.. 아랍어 시간? 그건 내 글씨야 이 자식아 아하 죄송해요 아랍어인 줄 알았어요 웃지마! 내 글씨가 제일 예뻐 하.. 뭔 아랍어 수업이냐 진짜 노잼이다 아니 국어랑 영어 다 빼버리고 아랍어 수업만 있는 게 말이 돼? 그리고 선생님 아닌 거 같은데 실례가 안가 아 졸린데 잠이나 자야겠다 응? 어 왜? 응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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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르냐고 안 불렀는데? 그럼 왜 친 건데 안 쳤어 아 뭐야 스친 건가? 하 아닌데 저 자식 분명 쳤는데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지 우와 이 자식 봐라 방금 전까지 깨어 있었는데 자는 척 하고 있네 어우 침까지 흘렸어 독한 자식 야 야 오오 어우씨 졸려 아 왜 깨어 꿀잠 자고 있었는데 와 진짜 연기하는 거 소름 돋네 아 진짜 하지 마라 어 하지마 아 뭔 소리야 갑자기 아씨 자고 있는데 깨우고 난리야 못 봐주겠네 진짜 다 티나는데 아닌 척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먼지 떼주려고 오씨 왜 이렇게 예민하냐? 으으으 저 자식 진짜 그래 스피드다 스피드가 부족했어 하 어디 눈 마주치고도 뻔뻔하게 부라칠 수 있나 보자 아 잠이나 자야겠다 늦었어 풀 세팅이야 이 자식 엄마가 문제집 사라고 던져도 햄버거 처먹던 놈이 갑자기 공부냐고 절대 안 진다 야 방금 전까지 자던 놈이 뭔 공부냐 어? 쇼 셧 더 마우스 뭐야 이 자식 수험제인 코스프레까지 전 녀석 프레임이 말려들고 있어 좋아 그러면 방법이 있지 헥 응? 야 룰 파게 오씨 그만 좀 해 공부하잖아 하는 척이겠지 연기 다 티난다고 어? 야 아랍시간인데 도덕책은 왜 꺼는 건데? 난 원래 하나만 파거든 펜은 왜 거꾸로 잡고 있냐 난 원래 거꾸로 잡고 쓰거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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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하지 말라고 너인 거 다 아니까 흠 우리 반 인원은 선생님 포함 총 7명 나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수다 주자 뒤에 너 말고 아무도 없어 니가 범인이야 니가 야 뒤에 빨간 모자 시끄러 아니 쌤 얘가 걔 안 시끄럽잖아 씀 그래 말해보렴 수업이 알아 сотруд 하나도 못 알아쳐먹겠지만 매우 유익하고 좋은 수업 같습니다 오우 아주 똘똘한 학생이네 아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 무관심이 답이다 반응 없음 노잼이라 안 건더겠지 좋아 무조건 참는다 참는 건 뭐 걍 껌이지 뭐 뭐 뭐 뭐 뭐 뭐... 뿌웅... 허... 허... 그만~~~ 어 미안 벌레 붙어있었네 미안 너도 벌레 붙어있었어 미안 벌레가 붙어있었구나 너 임마 나가! 네 아니 너 말고 옆에 뚱땡이 네? 그래 너 임마! 아까부터 뒤에서 장난치는 거 다 봤어 임마! 어! 그리고 아랍 시간인데 도덕책을 왜 꺼내? 인성 문제 있어! 끝나고 교무실 따라와! 에헤헤헤 쌤통이다 응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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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감사합니다.